안녕하십니까?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윤지아입니다. 학창 시절 헝가리에 거주하며 그곳에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많았습니다. 인종도 다르고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제가 갖은 작은 능력과 미소만으로도 그들의 감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따뜻한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. 사랑과 열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. 사랑과 열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. 사랑과 열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.